자 첫 번째 방금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주간 증시 이름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를 움직인 주요 섹터들과 특이사항들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전문가님 가볍게 이번 주 좀 돌아보면서 중요한 포인트 키워드들 몇 가지 좀 던져주실까요? 네 이번 주는 특히 좀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에코프로. 에코프로 와 에코프로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미국 3월 cpi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ppi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신문지상에서 단어를 봤을 거예요. 기대 우려 반복되는 거 경계. 그 다음에 저는 피처링은 요즘 피처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동훈이 형 이런 것처럼 한동훈 이 이름이 증시 주변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정치 테마인데 어느새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키워드 이게 이제 좀 주요한 그런 증시 키워드. 이번 주에 키워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사실 뭐 다 중요한 이야기들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역시 에코프로 이야기가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세가 대단하다 이 정도로는 이제 표현이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80만 원 때까지 갈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고 고점 찍고 나서 그런데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당히 격동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리가 한 한 달 전인가요? 에코프로 과연 더 갈까요? 그때도 고성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급등을 했잖아요. 그때도 40만. 40만? 40만 원 기준으로 치면 한 4배 올라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솔직히 뭐 제가 장난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장난스럽게 좀 자신이 없어서 더 간다. 그래서 왜 더 가냐? 앞으로 미래를 봐라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더 갔습니다. 두 배가 갔어요. 가지신 분들한테 그리고 수익을 잘 챙기셨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에코프로가 고평가 논란이 계속 나옵니다. 맞습니다. 공매도 했던 친구들은 계속 손실을 본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올 때 공식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매도 의견을 낸 증권사도 나타나고 흐름이 끊기는 흐름이 보였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고점에 잡은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그거는 감내해야 되는 저는 수업료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 그 가격에 왜 들어가셨는지. 그래서 어쨌든 쉽게 꺾이지 않는 투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끝을 알 수 없는 기세였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 보면 이제 끝은 어느 정도 보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성장한다면 솔직히 끝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저는 이 꺾인 투심 아니 꺾인 이 주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행이었다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이게 뭐 이론적인 게 있는지 모르지만 뭐 매기효과? 뭐 염호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 애가 돈을 다 쓸어갔잖아요. 그렇죠. 너무 쏠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화요일인가요? 뭐 월요일인가 이렇게 보니까 지수는 숫자는 올라가 있는데 상승 종목은 400개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한 두 달 전인가요? 그때 좀 보면 좀 출렁거렸을 때 2350을 갔을 때 그때 하락 구간하고 비슷한 효과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지? 지수는 올라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에코프로 삼형제한테 돈이 그냥 다 몰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저는 그게 좀 꺾여서 좀 떨어지기를 좀 솔직히 바랬죠. 그럼 이제 쏠려 있었던 이 돈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화요일 날 그렇게 이제 뭐 십자가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화요일 날 82만 원. 아까 말씀하신 그 82만 원 딱 찍고.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그리고 또 쫙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끌어올리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돈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의 심리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좀 좀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내린 돈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변으로 가죠. 맞습니다. 또 다행인 게 또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다음에 뭘 봐야 되냐 이럴 때 계속 뭐 한미정상회담 해서 원전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실제 원전도 자동차도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좀 갔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이 차트를 보시면서 좀 특이한 것을 그거를 좀 말씀을 한번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네.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에코프로 말고 그게 이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아. 이걸 보면은 대표적으로 일단 두산에놈빌 때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열흘 동안 살금살금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받쳐 들어왔었어요. 아.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종목들이 그날 그 에코프로가 이제 좀 빠진 날 원전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놈빌리티는 이제 대장 역할하고 한전 KPS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대장 역할하는 쪽으로 돈이 좀 들어가고 또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큰형이 한번 움직여야지 앞에서 작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튄다고 그랬잖아요. G2 파워, 일진 파워, 우진 뭐 이런 좀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큰 시세를 냈었죠.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도 또 현대차. 지금 현대차 20만 원 오늘 찍지는 못한 것 같은데 현대차도 18만 원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자동차는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자동차 시대가 오나 이런 기대가 더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꿈 같은 얘기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바이오로 또 이제. 아 맞습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 바닥에서 정말 쭉쭉 올라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또 우리가 그때 했던 고바이오랩이라든가 이런 마이크로바이오 관련. 뒤이어서 지노맨 컴퍼니도 이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셀트리온 삼형제 강세 보였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바이오가 오늘 사안가 나온 종목이 있었어요. 뭐 박셀바이오. 테라전 사이언스라든가. 그리고 뭐 피플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계속 꿈틀꿈틀 됐어요. 마침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암악회도 있고. AACR이 있어서. 그게 이제 좀 이걸 확산 효과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에코프로에서 나온 돈들이 골고루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주변에 정말 이게 재미있는 게 시장에서 우리가 대부분 급등을 많이 좀 원하고 또 급등이 또 잘 나오는 섹터들. 이 테마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원전 테마 움직였고 제약바이오 움직였고 자동차도 움직였습니다. 2차전지 그 외에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까지 다 골고루 갖고 플러스에서 정치 테마까지 그래서 아까 뭐 한동훈 장학까지 해서 정치 테마까지 나오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게 퍼진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언급했던 것 중에 좀 중요한 지표들 있었죠. 주중에도 CPI 그리고 PPI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CPI PPI가 뭐 지표가 뭐 5.0이다 뭐 몇 점 몇이다 숫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뭐냐면 이제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결과로만 보잖아요. 솔직히 저희처럼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뉴스를 보도할 때는 그걸 정확히 해야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금요일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다 좋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장엔 긍정적으로 나온 건데 이제는 앞으로 그 숫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둔화되고 내려가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침체 우려인데 그 우려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그렇다면 끝이 보인다는 얘기네라고 이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투심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또 거기는 더더욱 은행 사태가 일단은 일단락이 어느 정도는 된 상태로 지금 잠재워졌잖아요. 아직 확실하진 않다 하더라도 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또 이렇게 에코프로가 어떻게 보면 문을 강하게 열어주고 또 지표들이 다 좋게 좋게 나오니까 시장에는 두려움보다는 이제 그래 이제는 앞을 보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심리가 개선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를 좀 돌아봤습니다. 다들 많이들 주목하셨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의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한 움직임 솔리민주 사당이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이런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언급을 했던 게 원전 같은 것도 있었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여기저기서 솟구치는 종목들이 있었죠. 암화케라는 이런 주요 이벤트와 함께 맞물리면서 이런 모습들 나타났고 거기다가 많이 기다리셨을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비상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CPI와 PPI 이런 지표들이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서 침체 우려보다는 오히려 투심 개선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중 흐름을 좀 돌아봤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전문가님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제가 코스피 지표 지수하고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이제는이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걱정하고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려는 우려만 나을 뿐. 아 영원이네요 이거? 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정상을 바라보며 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게 되면 코로나 폭락이 나왔죠. 이게 폭락이죠. 그리고 나서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제 다른 매체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폭락했으면 폭등 나옵니다. 하락하면 반등이 나오고 급락했으면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떨어졌을 때 그럼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상을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간다면 한 번에 쭉 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힘든이면 좀 쉬어야 되는 것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걸 다 겪으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공개방송에서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버티신 분들 정말 제가 응원하고 제가 칭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격려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저 위에 다시 정상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가는 과정은 또 힘들 겁니다. 미리 얘기 드리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저 정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가야 될지를 잘 생각해보시고 토마토 경제방송 잘 보시면서 저 정상까지 가고 저 정상이 끝이 아닙니다. 3,300이 끝이 아니죠. 4,000, 5,000 건강하게 장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명언 한마디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우려는 우려만 나을 뿐 내가 가야 할 정상을 바라보며 가자.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도 기억을 해주시죠.